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펑션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리팩트 라고 얘기합니다. 리팩트 하는데 세로 구성을 맞춘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rest operator를 이용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녀석은 spread operator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다 지워버리고 rest rest 넣어주고 위에 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rest 이렇게 하면 되어있어 리뉴스 펑션 이것도 마찬가지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패대로 방식으로 바꿔버리고 뒤에는 세미클론도 지워버리고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합쳐주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어레이와 그리고 녀석을 하나 어레이로 만들어서 만들어주라는 거죠. 두 개의 어레이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녀석은 그냥 rest로 하면 될 거고 rest. 뚱뚱뚱. rest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rest가 되겠죠. rest가 되고 concat arr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그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나요? 이거 그냥 그렇죠. rest랑 이걸 하나 만들어버리죠. rest 넣고 그리고 array는 풀어주면 되겠죠. spread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array. 이렇게 return을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spread operato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spread operators라고 방금 썼습니다. 이것을 spread로 바꿔줘라. 똑같습니다. 점점의 바튼 그대로 하면 되죠. array1 앞에다 뚱뚱뚱해서 array1을 넣어주고 그리고 array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뚱뚱뚱해서 array2 만들어주면 이것이 바로 spread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총 2개의 파트는